보호망 하면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하면 보호망인데요. 이번에 제가 30세 전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20세 기준으로 4대 천왕이죠. 현대, KB, DB, 농협순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최근에 25세 기준으로 혼합설계죠. DB와 KB, KB와 농협순으로 제가 혼합설계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세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릴 건데요. 25세와 30세 솔직히 별반 차이 안 나요. 이번 시간에는 KB와 DB 혼합설계에 대해서 30세 기준으로 설계를 해보았어요. 자 일단은 KB 손해보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30년당 90세 만기 남성 30세 기준으로 제가 설계해드렸는데요. 1회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43,151원으로 나와 있는데 할인이 15% 돼서 무려 36,681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기본계약 상해사만 후유장에는 100만원 아주 저렴하게 최저 보험료로 제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일반 암이죠. 모든 암에 진단받을 때 무려 4천만원 보장이 되고 유사암 진단 시 천만원 그리고 내외가 활성 진단금을 각각 천만원씩 구성을 한 금액이 36,681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DB 손해보험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KB 손해보험에서 부족한 암진단금을 천만원 더 넣어서 합산 5천만원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한 유사암 진단금 천만원 그리고 내외가 활성 진단금을 각각 천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내외가 활성 수수비가 KB보다는 DB 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내외가 활성 수수비를 2천만원씩 구성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 수수비와 종수수비 그리고 상해수수비 모두 DB 손해보험을 해드렸고요. 매회 반복적으로 동일 질병 같은 부위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또한 질병 수수비와 종수수비가 생명보험의 약관을 코대로 쓰기 때문에 임신축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행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4만 145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30세 30년나 90세만기 1금 여성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남성분과 아주 동일하게 했고요. 보험료가 1회보험료가 38,221원 하지만 15% 저렴하게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32,489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계약 상해사만 후유장애가 100만원 최저금액으로 꽉꽉 눌러서 제가 설계해드렸고요. 일반암 진단금 4천만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천만원 내외가 활성 진단금 각각 1천만원씩 그리고 납입면제죠. 그리고 납입면제죠. 암이나 유사암 그리고 내외가 활성 진단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게 30년동안 납입하시다가 암이나 유사암 내외가 활성 진단받으면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납입 원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30년 너무 길어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면 20년 납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납입을 하면 월 보험료가 5천만원 정도 올라가니까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KB 손해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DB 손해보험을 제가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유사암 진단금 1천만원 넣기 위해서 암진단금 1대1으로 넣어야 되니까 암진단금 1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내외가 진단금 1천만원, 허혈성 진단금 1천만원, 그리고 KB보다 DB 손해보험이 내외가 허혈성 수수비가 좀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2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수비 모두 다 가져간 금액이 30년나 90세 만기였을 때 44,58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엑셀파일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30세, 여성분과 남성분, 그리고 KB와 DB 혼합설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일단 여기 가운데 보시면 KB와 DB, 남자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해드릴게요. 암진단금이죠. KB와 DB 합산 금액이 일반화 5천만원, 유산진단금 2천만원, 내외가 허혈성 진단금을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DB 손해보험의 최강자인 수수비 보장을 다 DB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KB와 DB 혼합설계가 76,82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20년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한 9만에서 10만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타사에 단독적으로 설계해도 이런 보험료가 절대 꿈에도 설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설계 해드린 이유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면에서도 매우 좋기 때문에 KB와 DB, DB와 KB 환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30세 여성 기준으로 또 설명해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산 2천만원, 내외가 허혈성 진단금, 내외가 허혈성 수수비를 각각 2천만원씩 또 수수비를 DB 손해보험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DB 손해보험 정말 다음 달 되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번 달 앞으로 한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산 금액이 7만 7,055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일단 남성이나 여성 30세 같이 했을 때 왜 보험료가 여성분이 더 비싸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 손해보험 보면 남성분이 진단금만 구성했을 때 3만 6천원 정도 여성분은 3만 2천원 그래서 4천원 정도 남성분이 더 비싸게 구성이 되는데 DB 손해보험 같이 비교해보면 남성분은 4만원대 근데 여성분은 4만 4천 566원으로 남성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자, 진단금으로 봤을 때는 남성분이 더 비싸긴 하지만 수수비가 아무래도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부인과 질병 쪽이죠. 자궁근종, 난종, 아니면 무릎관절 아니면 갑산서 쪽으로 그리고 유방섬유선종, 그리고 하수정맥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손해률이 수수비 보장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여성분이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금이랑 그 다음에 수수비 모두 다 합산 금액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보험료가 한 천원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내용 괜찮으시죠? KB와 DB 혼합설계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번 달은 DK 조합이죠. 가성비 대비 가장 좋고요. 다시 오지 않는 수수비 보장 DB 손해보험으로 쭉 이번 달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또한 KB 손해보험에 15% 할인된 금액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얼른 잡으라는 거죠.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사고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꼭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30세 이전의 어린이 보험은 혼합설계가 정답이다! 자막 bya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